전신고호를 봤는데 사람인지 괴물인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많아졌습니다. 38kg만 돼도 화장하고 나갈 정도는 되겠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만약에 이대로 놔두게 되면 높은 상황 유형분에 속해서 다른 질병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